제주에서 오셨어요? 제주에 사왔어요. 제주의 영웅시대 이름은요? 제주 영웅시대입니다. 그냥 제주 영웅시대? 특별하게 함께하는 영웅시대는 뭐야? 슬로건. 아 슬로건. 아 근데 두 분 다 너무 미인이세요. 영웅이 무척 사랑하시죠? 제주 화이팅. 제주 건혜. 제주 화이팅. 임영웅 화이팅. 영웅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야. 영웅이를 사랑하는. 가네. 가네. 와 진짜 많다. 저 집까지. 야 이거 뭐야 입장보다 더 길어. 어머머머 대단하다. 아니 천명하려면 진짜 얘 운동장 꽉 차는 거 아니야? 아니 공짜로 뭐 준다는데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. 네. 공짜를 줘야 하는 영웅시대 사람들. 아니 퇴치가 퇴치 아닌가요? 글쎄요. 아 대단하다. 그냥 영웅이 뭐 준다니까. 이렇게 대단할 수가 없어.